한국이야 원래 세계 최고의 국가이고 머스크뿐 아니라 유명한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한국에 자주 옵니다. 한국에 와서 나다빠진 해외 서비스들이 기계 많습니다. 트위터도 한국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2년 전부터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를 예측했다 웬만한 분야계 허브 국가로 올라설 거라는 느낌이 바다 떨어져나다. 코로나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류 확산을 보며 특히 한국이 세계로부터 혁신성과 신뢰를 얻으면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괴짜인 일론 머스크. 그가 최근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트위터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드러나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트위터 본사를 이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지휘는 물론이고 유럴링크, 스페이스X 등 각종 첨단 테크 기업을 잇따라 창업하며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인 그가 또 하나의 업적을 세웠습니다. 바로 대형 SNS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SNS 영역에도 그가 발을 넓힌 것이죠. 44억 달러 한화로 약 55조 원을 조달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트위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트위터를 단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 SNS 회사를 그가 경영하기로 한 것에 의구심을 보내며 그가 SNS 회사를 사들인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과 관련된 업체만을 운영할 것을 이야기하며 혁신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SNS 업체인 트위터는 그의 지론과는 맞지 않는 기업이었죠. 하지만 그는 트위터에 숨겨진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그는 표현에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서 트위터를 주목, 독립적인 SNS로서 트위터가 사용될 것으로 바라봤죠. 그가 거액을 쓴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이에 더해 그는 상장회사인 트위터를 기상장회사로 돌릴 것이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한 트위터는 그 어떠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본 트위터가 정치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과거 그는 불만을 품었었는데요. 그 어떠한 이야기도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그의 야심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불만을 품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를 비롯해 핵심 미래 사업을 거머쥐고 있는 머스크가 SNS까지 흡수하면서 영향력을 넓히자 즉시 제동에 나섰습니다. 미 경제지 블룸버그는 기사를 통해 머스크의 재산이 트위터 인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도와준 것이 미국의 세법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트위터 인수자금으로 58조를 마련하겠다고 신고한 그는 대부분의 방식을 붙여 조달 데트 피낸싱을 통해 조달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정부는 자신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서민돈을 이용해 민간기업을 인수한 머스크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미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번 거래 행위를 가리켜 빅테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죠. 워런을 포함한 이들 의원들은 추가 재산세를 신설해 머스크와 같은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SNS 기업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미국 의회에게 있어 좋은 먹이감이었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와 여러 차례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결단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트위터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SNS 회사를 한국으로 옮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견제를 가하는 미국 정부로부터 도망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미국 테크 관련 독립 언론사에 따르면 그는 인천 송도를 포함 한국의 특별 세제 구역을 물색하면서 트위터 본사가 위치할 만한 곳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일론 머스크는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문 목적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으나 이번 트위터 인수와 더불어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풀린 것입니다. 과거 테슬라 지사 설치로 한국을 한 차례 방문했던 그는 한국과 인연을 맺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한국을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사업하기에 최적인 환경을 갖춘 국가라는 평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는 아시아 시장의 허브이자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던 그는 트위터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까지도 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표현해 자유를 심하게 억누르고 있으며 사업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테슬라를 무시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gm 등 전기차 업체를 언급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일자리는 물론이고 나라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트위터를 통해 이들 기업을 상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놓고 조 바이든을 저격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테슬라는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m과 포드가 합친 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투자 비용을 지출했다고 남기며 미국은 테슬라의 가치를 퍼마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었죠. 고침없는 그의 행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세크도 고소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세크가 지나치게 제재하고 있다는 불만이었죠. 머스크는 변호인을 고용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세크가 머스크의 표현에 자유를 심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를 비롯해 다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한때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일을 단행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테슬라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비용 절감의 차원이며 캘리포니아가 지나치게 테슬라의 많은 세금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고 이를 떨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텍사스로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전 배경에는 미국 정치인이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속 주의회 여성인 곤달레스 의원이 지나칠 정도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내며 그를 괴롭혔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그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이들과 그의 말을 사사건건 규제하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행동에 환멸을 느낀 것이죠. 그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트위터 외에도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다른 기업들 역시 본사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말해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전 지역으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곳은 대한민국이었죠. 실제로 그는 현재 트위터 본사를 노숙자 쉼터로 개조하는 것을 설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트위터 이전 행보를 보였는데요. 아마존 닷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그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트위터가 진짜 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며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죠. 그의 발언에 어떤 미국인은 SNS를 통해 장난으로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이라고 답하며 트위터 본사가 이전할 경우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언했습니다. 트위터가 움직이면서 새삼 한국으로 이전한 다른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화제를 불러 모으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며 입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름을 떨친 인텔 역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한국 기업과 협력은 물론 인텔 코리아에 대해 중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이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지게차 메이커이자 생산기계 사업체인 미국의 클라크 그룹은 아예 한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며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재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중심지인 한국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글로벌 인적 자원에 이치할 기업인 딜딜 역시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으나 최근 한국으로의 진출 의사를 밝히며 한국 시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알렉스 부아지즈 딜 최고 경영자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글로벌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선도국가라고 한국 기업에 뛰어난 인재를 흡수해 세계 시장에서 길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인 에피낙스도 한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며 첨단 기술의 핵심 지역이자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 기지인 서울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일론 머스크까지 한국으로 오겠다고 밝히며 한국이 화제의 중심이 되자 중국인들은 왜 자신들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지 일론 머스크에게 따졌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게다가 상하이를 비롯해 각종 폐쇄가 연달아 일어나는 중국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죠. 그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중국인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세계이드 업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급부상한 한국 앞으로. 트위터는 물론이고 각종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행보를 보이길 기원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국에서 무궁무진한 성장을 이룩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으로 옮기면 안전하다. 한국의 똑똑하고 한국 제품 음식이 최고다 머스크는 훌륭한 두통친근 같다. 대우님 올려오는 듯 소름이 돋는다. 미래 한국의 예언들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위기와 기회의 중앙에서 시속에 힘을 하는 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